자, 오랜만에 또 수빈이 형이 유대인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잘 사나요? 뭐 어제 뭐 이렇게 FM도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는 지금 종합 게임? 종합 스포츠.. 종겜 B? B! 사실 유튜버는 아니고 저는 거의 개인 방송 위주라서 어, 뭐 빈월냥? 빈월냥이 뭐예요? 아, 풍월냥이 뭐예요? 아, 그쵸 그쵸 뭐, 뭐야? 유튜버가 아니고 개인 방송 위주라는 게 뭐야? 업로드보다는 그냥 라이브 켜서 게임하는 거 네, 많이 하고 있어요. FM 잘하세요? FM 잘하죠. 왜요? 형, 이번에 미션 실패하지 않았어? 네, 묶고 더블로 가시면 잘한다. 항상 그 컨텐츠를 만들죠, 일별로. 묶고 더블로 가기 위해서. 그 의도했어요, 형님? 와, 지금 깜빡 쏘갔네. 저는 딱 안 잘리기 정도까지만 가요. 네, 안 잘려요. 치킨 몇 마리죠, 지금? 몇 마리요? 몇 마리요? 닭은 무슨 죄야? 하하하하하하 야, 요즘에 흉순이가 찼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덕현이, 그것 때문에 지금 먼저 때문에 복불받고 있어, 지금. 아니, 권짱 먼저 맞아요, 그럼. 네가 둘이 가서 맞고 와라, 수빈아. 제가 때리고 올까 한 번? 어, 먼저 보여주러 와줘. 권짱 빨리 시켜서 마곡나루역에서 때리자. 아, 여기에서. 진짜 제대로 때려야 되는데. 그래, 그때 너 오늘 수빈이도 오고. 그래, 그래. 제대로 때려야 돼. 사실 수빈이를, 주헌이 형이 지나루의 차에서 소환탄을 썼어요. 그, 제가 개인 방송 할 때마다 주헌이 형이 저에 대해서 언급한 거를 계속 뻐꾸기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두 개를 들었습니다. 뭐죠? 형, 퀴즈쇼 족밥이라고 추맨이 찼던데? 하하하하 이게 뭔 소리지? 갑자기 나를 하고 봤는데 오프닝 때, 뭐 저 없어서 꼴찌 많이 한다 이 얘기 하시던데. 아, 꼴찌 많이 한다기보다 좀 어렵다. 아, 카라노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하나 또 들었습니다. 형, 형한테 유로파 짬 시킨대. 그래서, 짬 시킨다는 건 뭐야 하고 이제 애들이 타임 코드까지 찍어줬어요. 보니까, 뭐 유로파랑 유로 이런 조별리그, 새벽 시간대 이런 거 다 저한테 시키신다고. 아, 조별리그나 이럴 때까지는 수빈이한테 짬 시킵시다. 아니, 워딩이 딱 이거야. 그래서, 아, 뭐 어차피 축구 보는 거 뭐. 돈박도 보면 좋긴 한데. 아, 추맨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네. 좋습니다.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이 한결같죠? 아, 그럼요. 한결같죠. 한결같은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이제 밖에서 불러서 오니까 뭐 심한 말을 못 하겠네. 그 얘기는 지금 심한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장전 중. 장전이 여기까지 올렸어. 아, 이따가 한 10분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퀴즈쇼는 오랜만에. 네. 초소음 퀴즈라고. 아, 오케이. 아, 이거 어려운데. 아, 그리고 팀전을 할 겁니다. 네. 다들 갑자기 말이 없어지시네요. 저는 한 명만 아니면 됩니다. 이 세 분도 약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맛. 일단 기본적으로 수빈이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아니 최근에 퀴즈쇼 전적 좀 한 번 봐봐. 나 꼴찌 한 적 없었거든, 나. 근데. 후반기 퀴즈쇼에서 수빈이랑 괜찮았어요. 네. 아,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아, 그래요? 네. 너 나랑 먹어도 돼요? 해볼래요? 같이 같은 팀으로? 한 번 해볼래요, 진짜? 어? 야, 무조건 꼴결이야. 아니, 또 만회하면 되잖아. 둘이 해가지고. 근데 초성은 또 이게 남다른 센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건 있습니다. 주헌이 형이 이게 약한 게. 저희가 풀네임을 딱 드리거든요. 뒤에는 알아. 앞에. 우리가 모르는 거. 만약에 팀전을 한다. 그러면 뒤에는 딱 눈썹이. 아, 얘다. 그럼 플레임을 수빈이가. 네가 앞에만 말해라. 왜냐면. 이게 캐스터들이 우리가. 그래도 플레임에 조금 비교적. 좀 이게 인지가 있으니까. 아, 근데 이게 형철, 종윤이 우리 반대팀 이거잖아. 여기가 그러면은. 너무 세죠. 조금은 고민 되네. 수빈이를 못 믿는다기보다 상대방이 너무 세다 이거죠. 저는 주헌이 형을 못 믿어요. 그거는. 네. 저도 이거는 저를 못 믿어요. 뭔가 고르신들. 공평하게. 묵지나 이러한 거로. 뭐 어쩔 수 없이 되면 하는 건거. 팀가르기. 묵 지! 다행이다. 묵 지! 와와와와. 아아~~ 우와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영철이가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거 뭐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됩니다. 아 쉽지 않은데? 아 이놈이 이름이 약해. 해보자 그래도 시작! 자 보겠습니다. 예시 바로 나오네. 플로리앙 비리츠 어 그쵸. 넋살 넋살. 난 벼락치기 앞에서 벼락치기. 벼락치기. 아 벼락치. 혹시 웃음 점수 있나요? 진짜 개 웃겼다. 제 기말하다. 0.5점. 아 알겠습니다. 아 0.5. 그 두 개 하면 1점이요. 좋네. 자 예시는 플로리앙 비리츠였고 네. 이거 좀 구차하지만 플로리앙 비리츠 이러면 틀리는 건가요? 아 그 정도는 제가. 네. 자. 25문제 팀전이고 먼저 형이 스타! 이거 빠르거든요. 네. 외칠 수 있는 기회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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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산술적으로 못 이길시지. 패배팀 1대1.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축구 선수로 뛰었던 모듬. 아 모듬이야? 그리고 만약에 스타 했는데 바로 안 나오면 땡 바로 외쳐주세요. 무한이니까. 네? 바로 땡. 번갈아죠 그래도? 아 번갈아 아니에요. 번갈아 아니에요? 아 진짜? 와. 야 그럼 우리 칠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 뭐 투기는 하자. 낙서같으니까. 어 그러네. 자 갑니다. 됐지? 잘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빈이한테 아 오늘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오케이. 돌기 때리 준비한다. 갑니다. 하나 둘. 정답. 주민규. 아 대박. 나 저기다. 정몽균 줄 알았어. 그래서 진짜로 선수 하셨나? 아 나 진짜 그 생각했어 진심으로. 어? 야 역시 이게 어. 일에 조금 벗어나서 지금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와. 머리가 잘 돌아가네. 아 진짜. 감이 좋아. 우승 점수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아 우승으로 의도하지는 않았고. 네. 이거는 좀 우승 점수라기보단 풍자 점수. 풍자 점수. 풍자와 해악. 또 간집 한번 가나요? 어때요? 또 간집이요? 아 풍자 씨. 아 예. 주민규. 아 주민규. 2번 갑니다. 정답. 도미닉 솔란케. 아 예. 알았어요. 리버필 출신. 그냥 해야돼. 진동 오는데? 제꺼 아니에요. 저 진동. 제꺼도 아닌데? 제꺼도 아니에요. 아 제꺼네요. 진짜 한결같으십니다 형님. 갑니다. 정답. 리슨 에이슨. 정답. 아. 이거 시간 싸움. 스피드 싸움. 내가 스피드 싸움. 그래. 스피드 싸움. 이거. 정답. 오소카. 정답. 오스카. 오스카. 아 시발. 땡. 오스카가 아니야? 여기 나온 선수라. 아 그래요? 그래. 엑스재핀 요시키. 아 난 오사카 뭐 이런거. 오사카도 있네. 형 소코는 왜 써놨어? 이게 뭐지? 플레임이겠죠. 정답. 이사쿠. 땡. 어우 깜짝이야. 플레임이라고 이게? 플레임이다 플레임. 오스카 말고는 생각이 안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 네. 이 선수 축구 잘했어요. 볼 잘 찼어요. 볼을 잘 찼어요? 진짜? 빅클럽에 있었고. 빅클럽에 있었다. 네.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선수입니다. 어 뭐지? 그냥 어렵지 않은 선수. 이게 우리나라 선수는 아닐텐데. 우리나라 선수 그거 들어봐도 돼? 힌트. 힌트 받자. 힌트 해드릴게요. 라리가우드에서 뛰었습니다. 야씨 이거 누구냐? 누구지? 진짜 모르면서 강한다는거 아니야? 아 정답. 누구야? 이스코. 정답. 이스코. 이스코 축구 잘하지. 생각도 못했네. 이스코. 이스코. 큰일났네 이거. 근데 솔직히 전 괜찮아요. 왜냐면 1대1가면 이길 것 같거든요. 자신감. 아까부터 표정이 밝으셨어. 정답. 김판골. 정답. 내가 누를게. 선수 경력이 있어. 좋겠다 이거. 개꽃 짜겠다 이거. 정답. 오야르사발. 정답. 오야르사발. 오야르사발. 이거 봐봐. 25문제 아니에요? 대참사. 우리 한 15문제를 우리 둘이 풀겠는데? 그럼 괜찮아요. 빨리 하고 둘이. 그래요. 얼른 가자. 오야르사발. 네. 어? 얜데. 내가 그걸 몰라. 얘인가 아니야? 어 그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정답. 스타니슬라프 야렙축구. 땡. 어? 나도 이거 이렇게 적은. 아니네. 아 아닙니다. 더 유명한 선수가 근데? 저희한테는 이 선수가 더 유명하죠? 이 위에는 안가게 맞아. 아 근데 이. 아니 이 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상 표정 보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아 그래. 왜냐하면 스타니슬라프밖에 없어. 어. 어렵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그래? 어렵지 않습니까? 스타니슬라프 올레첸코. 올레첸코? 땡. 스타니슬라프 우리첸코? 뭐 친첸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니슬라프 오랄축하. 오랄축하. 아 첫 오랄이면. 축하축하? 아 그럼요. 뭐야 이거? 스타니슬라프 야림첸코. 땡. 아 근데. 정답. 정답. 아 진짜. 뭐야 뭐야 뭐야. 스타니슬라프. 일류첸코. 정답. 아. 일류첸코. 일류첸코. 일류첸코는 나왔어요 지금. 와 근데 프리네임을 망가서. 나 일류첸코는 프리네임 생각도 안 했어. 등록명이 일류첸코니까. 근데 스타니슬라프가 이제. 그렇구나. 아. 엔피소원의 일류첸코. 야. 얼른 끝내자. 아 수빈이랑 같이 좀 했어야 했어. 아 수빈이 형이 잘하네. 잘하네. 조윤이 병X이네. 야 니가 해. 너 나중에 병신한테 한 번 져라. 조금만 기다려. 정답. 아이씨. 기에르모 비카리오. 기에르모 비카리오. 기에르모 비카리오. 아닌가? 땡. 정답. 기에르모 비카리오. 아 기에르모구나. 어? 나는 그거 아닌데? 한번 알아보세요. 굴리에모비카리오. 여기가 정답이야? 네. 어 굴리에몬가? 형은 이응 미을로 했잖아. 기에르모 아니야? 나도 기에르모로 알고. 난 너 굴리에모냐? 굴리에모로 말자 새끼야. 기에르모로 말자. 그건 알았어야지 굴리에모로 새끼야. 야 너 미카리에모로 맞지? 굴리에모로 맞지? 굴리에모로 맞지? 굴리에모로 맞지? 야 이거 수빈이가 다 맞추네. 그럴거. 아 추면이랑 같은 짐 할걸 그랬나? 수빈이 뭐 밑에 깐대메. 아 이거 왜 초성 퀴즈로 해 새끼야. 이거 지나가는 퀴즈잖아 이거다. 유행 지나간거. 유행이 있었는데 퀴즈. 유행 지나간건데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냐나? 형 예전에도 비슷했어 지금이랑. 그때는 뭐 이상한 답변 많이 하셨어요. 초성이 원래 되게 힘들어요 진짜. 정답. 조밥경. 정병관. 정답. 전북전병관. 형 K리그 좀 맞춰. 일부러 K리그 많이 해줬네. 형 맞춤인데 이거. 정병관 원더골 놓고 이랬잖아. 서울전에. 골결라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네요. 갑니다. 스타. 아자지. 하자지 아니야 하자지. 하자지인가? 하자지. 한국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자. 재준. 재준? 정답! 안재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못하시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부철의 안재준. 안재준. 아니 왜. 어신스트를 하세요. 아 뭐하시나요? 그치. 중재 재준 이런게 많지. 맞어. 바페드시에 크로스였어요. 어차피 나랑 형이랑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1번 맞추고, 못 맞추고 있죠? 1때문. 어렵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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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피오쿠바르시 정답! 푸요일쿠바르시 그럼 숨이 존나 잘할 것 같은데? 저 앞에 똑같이 쓰는 선수들 몇 명 있어요 저 앞에 있는 풍왕쿠바르시 0.5 좀 주세요 정답! 파요쿠바르시 파요? 파는 맞습니다 파오쿠바르시 통합! 파오쿠레스처럼 파오 2점이나요 통합까지 1.5점 넓은 아령으로 1.5점 그러면 3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웃긴건 제 개인점부터 해주세요 너무 양아추 아닌거죠? 양아추 양아추 정답! 정답! 여기 먼저 있죠 정확하지 않아요? 세루기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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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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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많이 따라잡혔네 세루구나 정답! 3.2.2.5 쪼자! 나는 아이유 생각했는데 아이유 플레임이 아닙니까? 대충 아 이외 아니요 코리엘 선배 아니에요 한마디해주세요 윌 Ret suggests 오일형이 형한테 화이팅! 코리엘 파이팅 이태섭도 화이팅 예 정답! 마르코 아센시오 정답! 아.. USHS 쾰송 오네가이시마스 이런고 então 아 정답! 어.. 정답! 나 이거 큰일났다. 나 아예 모르겠어. 그냥 머리가 멈췄어. 볼기 지금 맞으실래요? 어? 선. 그러면 좀 약하게 때리겠습니다. 선 볼기, 선 볼기. 제가 이거 벌칙을 하고 세 명에서 이제 하는 내가 사회를 보고 이제 나무 문제에서 야 진짜? 야 신개념이다. 아예 맞은 거. 그래서 진짜 왕자를 고르는 세 명에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는 이제 한 명만 맞는 건데 내가 맞고 한 명 더. 이제 열 문제가 남았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쫄깃함을 주기 위해서 3시 개인전? 3시도 개인전 해가지고 이제 왕자를 가리네 그 느낌. 오 좋습니다. 좋죠. 그렇게 하자고? 이미 컨텐츠 이미 지울었는데 그렇지. 컨텐츠를 재미를 위해서 나랑 형이나 하면 되잖아. 네? 나랑 형이나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또 이기니까 선생님 이 새끼 또 쫄릴리려고 하니 이 새끼 이것들 하하하하하하 형 내가 맞는다 봐. 하하하하 아니야. 너 제임스 오더 프랑스 아니야. 지금 각보니까 내가 맞아. 내가 살을 내가 딱 보면서 내가 딱 진행할게. 그럼 먼저 때리고 가. 때리고 가. 여기 여기 때리고 가. 때리고 가. 야 중간벌칙은 처음 맞냐? 어 중벌. 중벌. 아니 근데 안 그러면은 네. 성결 뜨니까 80% 강도를 합시다. 네. 성결 뜨시니까. 그리고 요거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도 누구한테 한번 배팅을 하세요.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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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나눠 맞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원래 두 대 맞아야 되니까 한 대 한 대 나눠 맞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상왕구장님. 여기 맞죠? 응. 아 시발 거. 와아아아 시발. 아아아아 우와. 우와. 우와 잘 때린다. 80%라고 부르지 않았어? 오오오. 80%를 800%가 됐어. 아 저 진짜 잘 때린다. 800%가 됐어. 지금. 80%는 왼쪽이고 어. 20%는 오른쪽으로 맞았어. 아아아. 네. 8 대 2.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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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가 엄청 잘 못 찾을 텐데. 아니. 아니. 수빈이가 손이 길고 예뻐. 이게. 이게. 스윙이. 스윙이. 너 요즘에 뭐 힙인지 배우니? 저 운동. 요즘 운동해서 이렇게 해서. 골반이랑 이걸 같이. 야구선수부터 하면 되죠. 야. 소리 개. 야. 지린다 이거. 이거 진짜 아프겠다. 이거. 이거 내봤을 때 형 괜히 안 잡은 거야. 이거.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해도. 우리 셋이 진짜 뜨개 때렸어. 어. 진짜 아프다. 이거 진짜 아플 거야. 열 문제죠. 16번부터 25. 저는 이제 펠팅을 수빈이한테 하겠습니다. 우와. 내가 꼴찌를 안 한다? 그렇죠. 아. 꼴찌를. 수빈이가 좋아지. 지금. 꼴찌를 하게 되면은 수빈이 한 대. 저 한 대 맞는 거예요. 저. 홍철이하고 종윤이한테. 문제 안 맞추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하하하하하. 한 대 정도는 맞죠. 네. 진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꼴찌에서 내가 배팅에 있는 꼴찌에서 한 대 맞아주니까. 저도 한 대 때립니다. 아. 그런 게 어디죠. 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 아니 잠깐만. 눈을 그렇게 만드시면. 어쨌든 두 대를 맞아야 돼. 어쨌든 두 대를 맞아야 돼. 꼴찌하면. 꼴찌하면. 아. 네. 알겠죠. 아. 진짜 또 이상한 룰 축하해. 아. 아이참.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는데. 이거 무한. 턴 있습니다. 이거. 턴으로 가겠습니다. 아 턴으로 가요. 턴으로 가요. 정답하고. 바로 안나면 땡 해설. 제가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열 문제에요. 정답. 프랭크 리베리. 정답. 좋았습니다. 1점. 좋았어요. 현역 아니면 어렵다. 언제 제가 탁 넘길 줄 몰라요. 기술 정답. 정답은 넘겨주시죠. 네. 어. 정답. 안드레 아이유. 정답. 와. 아이유가 나오네. 이 새끼 나랑 있을 때는. 아이유가 나오네.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아니. 뭐라는 건데 지금. 아니. 이 새끼야. 못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야. 1초만에 다닥 나오는 게 어딨어. 이대로 했으면. 박빙 이겠는데. 내버려. 내버려. 다 맞으셨는데. 다 맞으셨는데. 뭐야. 풀파워로 다 맞으셨는데. 설마 이것까지 맞추지 않겠죠. 아니. 그럼요. 너무 병신인데. 저건 제 마지막에. 정답. 세바스텐 배시. 땡. 정답. 세바스텐 바스. 땡. 세바스텐 바샨. 땡. 아니야 아니야. 해보세요 빨리. 형은 알아요? 몰라요. 정답. 네. 바술. 아니야 아니야. 정답. 세바스텐 바송. 정답. 진짜. 있었던 거 같다. 바송 바송 그랬던 거 같은데. 있었던 거 같네. 비슷했죠? 저도 바. 진짜 어려웠어요. 가소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때려맞춤 가능한다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세바스텐 바송이었습니다. 바송. 자 지금 1점 1점이죠. 가겠습니다. 다음. 2점 1점. 2점 1점. 2점 2점이군요. 이 새끼. 금방 2점 냈네. 세 문제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정답. 김기동. 그렇죠. 요시클 나오죠. 자. 한국 선수 나왔을 때 감독도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 선수를 줄이니까. 이렇게 선수를 쓰니까. 포항 전사예요. 기동전사. 무조건 선수를 줄 수 있어요. 형철이가 한번 따라갔고요. 네. 정답. 박지성. 땡. 정답. 박진섭. 정답. 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정답. 정답. 말로 디스토. 정답. 아 말린이 아니구나. 정말 잘한다 너. 아주 시발 뭐 박진섭의 디스토의 시발 뭐. 야 너 그냥 있었으면 우리 그냥 감약. 나 괜히 맞았다. 지금 팀섭력도 4대2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 그러면 사실 끝난 거야. 열 문제 중에 4개 맞았으면. 아 그러네요. 어 꼴찌를 정하는 거잖아. 우리 둘이 이제 꼴찌를 하는 거 같은데. 근데 그래도 가야지. 2, 3, 4, 5. 같이 이길 때 같이 가. 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꼴갈도 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유를 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거야. 형 나의 부족함을 너무 못 채워줬는데 이거. 내가 빠지니까 갑자기. 사회자는 한번 좀 넘겨주세요.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말로 디스토. 정답. 대니 드링크워터. 정답. 와. 왜 이렇게 잘해? 와. 이거 수빈이한테. 수빈이한테 뺄팅했지? 뺄팅하지 않았어요? 지금 4, 2, 2인가요? 1, 1, 2. 1, 2, 2. 하나 차이야 그래도 형. 괜찮아요. 아직 가실 거에요. 정윤이 형은 멀고. 형철이를 따르잡니다. 정답. 수빈이 형 빨랐어요. 우사민. 땡. 이승모. 땡. 아 우사민은 플라이밍이야. 이승모가 아니야? 정답. 이승민. 정답. 아. 아. 위로. 아. 우리 그냥 있었으면 거의 갔어. 비슷했어. 비슷해. 진짜로. 형들 왜 내 거 마셔 계속. 네 거 마셔. 야. 응? 이건 나도 알겠다. 제가 수빈이 대신 맞춰도 되나요? 정답. 안드리 루닌. 조답. 루닌. 루닌. 주헌이 형 래노 생각하셨나요 혹시? 맞아요. 베렌트잖아. 안드레 래노인 줄 알았어. 주헌이 루닌은 바로 안 떠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아 래노 생각했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났어? 431인가? 513. 531. 513. 맞아요. 이거 25번까지 있어요? 네. 26번까지 있나요? 2문제 남긴 했어요. 그럼 25번 골. 2위부터? 2위부터? 2위부터 갑시다. 자 그럼 우리. 내가 누를게. 몰아주기. 가신다. 우리 둘이 모세있습니다. 아 예. 근데 2문제 남았는데 마지막 골결 하나로 끝내실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갈까요? 마지막으로 침대로 갈까요? 어떻게 해요? 다시 2대2로? 그건 뭔지. 아니. 룰을 몇 번을 갖고. 안 잡혀. 아니. 한 게임에 룰을. 아니. 2위바이상도 이렇게 하면 탄핵당해요. 탄핵당해요. 유니가 제. 유니가 제. 유니가 제. 어떻게든 계속. 자. 25번은. 워밍업. 워밍업이에요. 조금 워밍업입니다. 머리 앞머리 좀 풀리는 거로. 이거는. 네. 바로 나와줘야죠. 쉬운 거야?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정답. 레디. 돌아가소. 레디. 돌아가소. 자. 힌트. 수비수. 힌트. 스카우팅. 어? 스카우팅? 했잖아요 형. 아. 정답은? 론돈 드라구신. 론돈 드라구신. 라뚜. 라뚜 드라구신. 네. 정답. 워밍업이 워밍업. 오케이. 이 형이 앞에 약해. 제가 어려운 걸 알아. 이거 나오면. 근데 골결은 보통 쉬운 걸 주더라고. 아. 아. 그래. 자. 갑니다. 네. 셋. 둘. 하나. 하나. 고. 싹. 3. 2. 우성용. 땡. 정답. 이승우. 땡. 나 이승우만 생각했어. 이승우는 은퇴했어요. 은퇴했어요? 네. 웃는 얼굴이 너무 있네. 그러게. 축구업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야 이거 누구냐. 형철이가 모르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 와. 아무도 몰라 지금. 와. 어려워.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주말에 좀 많이. 네. 주말에 맞아. 주말에 좀. 아이씨. 아 아셨죠 아셨죠. 에이에 ää에에에. 아아아아아아아. 뭐라고 들어요? 주말에? 응. 정답. 정답. 주말? 이상윤? 쭉! 아 가리스. 아 가리스. 팽이 팽이 이상윤. 잘 쓴다. 우리 가리스 위원님을 여기서 보내. 이게 축구에요. 와 verw viledy. 잠이 만 perceived.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맞으신 거예요? 설레나요? 여섯대 이제 또 세대 때리는 건 이제 보면 셋 다 셋 다 근데 우리를 유리하게 버렸다가 심지어 봤지? 다시 팀전으로 하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너무 마음이 아파 약간 이렇게 걷어 줬지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랬어요 네 마음이 너무 깜짝이야 아우 진짜 진짜 야 엉덩이 볼기를 떼는데 손을 대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개 아 뭐야 이거 빠졌어 빠졌어 아우 미안하고 내가 속이 안 좋아가 야 야 야 갑니다 또 낀다? 또 낄 수 있어 또 낄 수 있어 약간 장전한다 잠깐 잠깐 콜오보드 튀어 갑니다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만 낼게요 아우 씨 소리만 냈습니다 아 아프시겠다 시작 형이 다음이다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아아 진짜 잘했어 나 진짜 이거 손바닥 자고 났을 것 같아 이거 어 없어 형님 오랜만에 퀴즈 재밌었습니다 앗 야 초동퀴즈 이제 그 위에 지났어 1위 리버칭 어? 실리죠 신화를 써 아 예 야 너 이렇게 네 얼굴은 10 아 네 네 으 또